방국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네 혹시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잘 못 지낸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코감기가 와가지고 코감기라기보다 비염 제가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사실 지금 가을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이제 겨울인데 이때쯤에 굉장히 한 번씩 저 스스로 크리티컬 터진다고 그러는데 이제 콧물 크리티컬이 오늘 터졌네요 꼭 그게 비염 환자들 비염 평소에 앓고 계신 분들 보면 겨울에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한 번씩 꼭 크리티컬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딱 오늘입니다 오늘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번 터지면 얼마나 가나요? 아 그래도 좀 저는 빨리 좀 저거 하는 편인데 한 이틀, 삼일? 어 굉장히 빨리 없어진다 근데 뭐 그정도 이상은 안 넘어가는데 오늘이 약간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촬영만에 또 이, 이 공 여기 저희 촬영 공간 자체가 좀 먼지도 많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같은 비슷한 시기에 꼭 그 마른 기침을 한동안 하는 맞아요 엄청 했었잖아요 한동안 했었잖아요 지금은 거기다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좀 남아있어요 기침기가 그때는 완전 진짜 병자처럼 콜록콜록콜록 했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 시국에 그러니까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어디 가고 그런 장기침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러고 막 간직간직간직 참고 있고 막 그래서 왼쪽 씨도 비염 빨리 어디 가서 오해받기 전에 빨리 잘 나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 잘 뒤집어 쓰고 잘 숨어 다니세요 네네 저는 뭐 작업실에 늘 있으니까 저도 뭐 그래서 요새 뭐 그 거리 두기가 계속해서 격상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점점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업무 특성상 그런 걸 체감할 만한 공간을 많이 가지 않아서 그래도 조금 억울한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몰랐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 작업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회사를 나가도 뭐 버즈비 뭐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그 또 움직이는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들 갔을 때 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패밀리십 구조 안에 있고 사람이 모여봤자 뭐 어떤 뭐 사람이 많지만 다 따로 공간 공간 안에 몇 명이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마스크를 이제 거기 실내 들어가면은 이제 뭐 굳이 직장인들 분들처럼 계속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는 뭐 그 정도로 실감은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작업실에 있으면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때 벗고 있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어 직장인분들은 계속 쓰고 있어야 되잖아 아침에 끼고 나가면은 퇴근할 때까지 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하루에 마스크 한 장 써야 되는 거고 식당 갈 때도 밥 먹을 시간 말고는 계속 끼고 있어야지 막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싶은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그 마스크 그거 때문에 요즘에 피부 질환이 많아졌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여기 입 주변이랑 코 주변에 그럴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많이 고생을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로 감독님이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했지 네 이 시국에도 일이 들어오는 이제 이누 형님을 만나셨습니다 뭐 요거 참 뭐 길게 통화하는 건 안 나가겠지만 잠깐 나가겠죠 이 시국에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안 받을 수가 없는 이 시국에도 일이 들어오는 안 받을 수가 없는 전화를 네 어쨌든 뭐 열심히 해야죠 저희는 이제 어쨌든 직업 특성상 뭐 그래도 그나마 마스크를 이제 뭐야 없는 공간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말 직장 다니신 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중에 또 비염 환자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이 시기를 힘내서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비염이 오늘 크리티컬이 터진 은총씨와 함께 아이릭프로 듀오 아이릭프로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릭은 저희가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아이릭은 저희가 뭐 많이 했죠 꽤 했었는데 자 아이릭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살펴볼까요 뭐뭐 했었는지 아이릭프로 아이오를 일단 했었고요 요거 전에 그리고 아이릭 HD2 아이릭 스팀도 했었어요 저희가 그걸로 이제 스트리밍 하고 직접 보냈고요 그리고 아이릭 마이크로 앰플을 했었고 아이릭 키스2프로 아이릭 키스는 이제 그 그 마스터 건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저희가 아이릭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릭 제품이 진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ik미디어에서 아이릭을 치면은 나오는 결과물이 진짜 많아요 여기서 그냥 아이릭을 쳤더니 나온 게 아이릭프로 듀오를 쳐도 이만큼이고 아이릭 프로만 치면은 53개의 결과가 이렇게 뜨네요 네 정말 다양하게 이게 아이릭의 역사가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아이릭은 그 정말 볼품 없었긴 했는데 그 저기 뭐야 핸드폰에다 연결하는 그 잭 마운트처럼 생긴 요만한 거 그거가 이제 아마 제 첫 기억이 없고 거기에 이제 앰플렉티브라는 앱이 그때가 이제 아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하게 만나요 아마 3GS 때인 건 확실한 거 같은데 이제 예전에 기어타임스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꽂아서 하는 거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정말 와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랬었는데 정말 뭐 이제 갈대가 가져가서 여기까지 오네요 진짜 이 소규모 휴대형 기어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이렇게까지는 소화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버집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최강의 올인원 모바일 스튜디오 투채널 마이크라인 콤보 임료 아이케 멀티미디어 오디오 미디 인터페이스 아이릭 프로 TOIO 이렇게 되어 있네요 29만 9천원 가격은 꽤 나가는 편이고요 지금 보면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아이릭 네 요 하나짜리가 1구짜리가 19만 9천원 2구짜리가 29만 9천원 그래서 10만원 차이가 나네요 거의 30만원 돈이군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크기가 꽤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게 귀여워 보이는데 딱 보면 오 이거 은근히 꽤 인터페이스만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투채널 마이크라인 콤보 임료기고요 컴퓨터 모바일 기기 모드 호환 다양한 악기 마이크 연결 가능 스트리밍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번들 소프트웨어를 증정을 해 줍니다 자 여기 외관이 여기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일단 XLR 두 개 XLR 라인 기타 마이크 라인 콤보 임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팬텀 파워가 개선된 에이크 프리앰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 개의 4분의 1인치 출력 그리고 헤드폰 출력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 또 폰잭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확장성이 좋아진 휴대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여러분들 이거 이 제품이 나온 지 사실 그렇게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닙니다 좀 꽤 된 제품인데 그 뭐 공식 뭐 영상이라던가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패드라던가 아이폰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조금 더 좀 주력으로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너네가 쓸 수 있다라는 좀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이거를 직접 이제 작업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적인 기능 그리고 휴대적으로 뭔가 퍼포밍을 하는 기능 뭐 여러가지들 이런 식으로 초점을 두고 개발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30만원이면 사실 그냥 일반적인 데스크탑용 제품들도 괜찮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휴대를 해서 쓸 일이 있느냐를 딱 생각을 해보시면 네 있으면 이거 사시고 없으면은 데스크탑 전용으로 가시는 게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말 넘기면 외관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아이릭 프로입니다 이건 듀오에요 듀오 모델은 이제 여기가 멀티 인풋이 두 개가 자리를 그래서 듀오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듀오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와 악기를 따로따로 꽂아놓고 쓰실 수 있으니까 그냥 데스크탑용으로 고정형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노브 개인 노브가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아웃풋이 레프트 라이트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볼륨량 아웃풋 볼륨 조절하실 수 있고 48V 팬텀 파워를 여기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옆에는 다이렉트 모니터로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 헤드폰 단자 핀잭이 3.5핀 그 다음에 여기서 볼륨을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랫면에는 배터리 베이가 있네요 배터리 베이에는 이런식으로 AA건전지 두 개로 구동시킬 수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미디인아웃, 미디도 역시 핀잭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전원 USB 단자가 있습니다 끝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했던 것들 다 확인을 하셨죠 네 전원 옵션 보면요 다양한 전원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 모바일 장치의 버스 파워가 사용이 가능하구요 두 개의 AA건전지로 또 구동이 됩니다 끝없는 영감을 준다네요 그렇죠 이거 뭐 번역을 적당히 한 것 같은데 엔들리스 뭐라고 했을까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자 여기에 뭐 여러가지 앱들이랑 호환이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번들 소프트웨어 이렇게 60만원 상당의 번들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각각 거기 뭐 그 포맷마다 제공된 것들이 조금 다르네요 네 스펙 한번 살펴볼까요? 네 스펙 볼게요 마이크 입력 마이크 입력 게인 레이지 50dB 악기 입력 게인 레이지 27dB 그다음에 라인 출력 다이나믹 레인지가 여기 나오네요 106dB 106dB? 106dB면 뭐 그냥 뭐 나쁘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샘플링 레이트가 샘플링 레이트가 뭐 그렇게까지 막 높게 96dB 막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건 아니고 24dB에 48dB까지만 딱 기본까지만 되네요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게는 200g에 수령하는 그 정도 무게 그리고 배터리가 레코딩 시 한 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능을 최대로 사용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보면은 좀 생각나는 기억 하나 있습니다 그 아포지 1이 좀 생각이 나요 그 아포지 1도 이제 크기가 이제 요거부터 조금 작은데 아포지 1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디오 인터페이스면서 아포지 1은 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걔 자체가 콘덴서 마이크이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친구도 뭐 대단하게 뭐 홈 레코딩 물론 홈 레코딩이라든가 이런 거에 강점을 둘 수도 있지만 이제 휴대성이 뛰어난 거죠 휴대성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아포지 1이 좀 생각나는 좀 근데 이제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하기엔 좀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성향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펙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맥으로 옮겨서 맥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네 형 슬퍼요 오늘? 눈이 슬프지 지금 사실 이거 시작하자마자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거를 굳이 시작하기 전부터 말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했는데 이거 지금 저희 2편 나갈 때 이누영 표정 보시면 계속 슬픈 표정으로 지금 나는 눈이 슬프고 은중인 코가 슬프지 아 지금 장난 아니죠 서로 지금 눈 코 입이 슬픈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맥으로 옮겨서 저희 시연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앰플리 튜브를 이제 사용을 해서 네 네 네 네 사운드 메이킹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스펙 설명 여기까지만 갈게요 네 다음 편에 활용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